안녕하세요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요즘 중국발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입니다 온 나라가 뒤숭뒤숭합니다 외출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입차 2월 프로모션 제로플랜 변경된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수입차 프로모션 전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뒤이어지는 2월 할인 프로모션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BMW, 아우디 차종들 굉장히 많거든요 2월 프로모션이 취합되는 즉시 영상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벤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는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에 계획이 한 8만 5천대가량 됩니다 그런데 1월달에 사실상 죽음의 달이었습니다 딜러들한테는 완전 죽음의 달, 딜러사 역시 죽음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확실히 프로모션을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로모션은 2월 초순 한 7일이나 8일쯤 전부 다 취합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벤츠 같은 경우는 A220, 세단 다음 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LA, GLA, GLB가 이어서 출시가 될 것 같고 현재는 2020년식 C클래스, C200, C200, 아방가르드, E클래스, 아시죠? 전차종 다 되고요 그 다음에 GLC, 300, 이 모델들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젤 차들은 앞으로 점점 사라질 전망입니다 유럽에서는 디젤차가 아예 시내에 들어오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디젤차가 점점 사라질 전망이 저의 허프로 생각에는 디젤차보다는 가솔린 쪽으로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UV 차량 역시 가솔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MW 역시 3월서부터 아주 많은 차량들이 입항 예정에 있습니다 X시리즈 역시 좀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솔린 모델들이 현재 완판이 되었는데 일단 계약을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는 아우디 A3, A4, A5, A6, A8 그 다음에 SUV, Q 모델들이 줄 이어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우디 A6는 현재 판매 중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뒷좌석에 안전벨트 밑 착용 시 시각적으로만 알림을 했었는데 청각적인 경고음이 빠져 있어서 아우디 코리아에서 자진 판매 중지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우디 A6를 보신 분들은 계약을 해놓으시면 바로 받으실 것 같고 지프 캐딜락은 19마이 차량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선택을 바로 하시는 게 좋고 랜드로바 제규어 역시 거의 완판에 다 갔으며 이보크라든지 디스커버리 5 소량 남아있고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 소량 남아있으며 스포츠하고 보고 이런 모델은 20마이 모델이 지금 인증을 끝내고 출고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뿌조 시트로엔 미니 쿠퍼 역시 할인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며 폭스바겐 아테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완판이 되었습니다 완판이 되어서 2020년 시기에 나오는데 지금 계약하시면 4월 초순에 받으실 수 있으며 이 티구아는 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대형 SUV입니다 이 투아렉 이번 달에 계약을 받고 출고가 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볼보차 한번 보겠습니다 볼보차는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으면 볼보차는 현재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서 좀 계약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정찰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이 볼보입니다 근데 이 볼보 같은 경우는 현재 거품이 다 빠졌어요 가격이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모델들도 있지만 볼보는 계약하시고 그냥 잊어버리셔야지 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2, 3개월 만에 나오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마세라티 보겠습니다 마세라티를 지금 보게 되면 마세라티 19마이 차량들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차 도요다라든지 혼다, 인피니티, 니싼, 렉서스 이런 모델들은 지금 할인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차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 댓글이나 카톡으로 일본차도 방송을 좀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정 궁금하신 분은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프로모션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서부터 수입차 프로모션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나오는 즉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재고량 역시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로플랜 가격이 변동된 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좋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핫딜을 진행하고 있는 특별 제로플랜 리스입니다 차종이 가격이 좀 바뀌어서 제가 2월달에 다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1월달 걸 보셨던 분들은 2월달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이게 좀 미끼 상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가격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고 제 이름 석자 걸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진이 없다면 사실상 거짓말이고 마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 가격은 사실상 자신이 없으면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가격하고 다 공개를 하고요 사실상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구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부금도 많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싹 없앤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비용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 납입금만 내시면 되고 60개월 만기 후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인수하셔도 좋고 반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보겠습니다 벤츠 A 클래스입니다 45만원입니다 벤츠 C200 5,130만원 65만 5천원입니다 벤츠 250 아방가르드 스포츠 6,440 8,48,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E300 아방가르드 모델 7,800에 103만원 4매틱 익스클루십이죠 익스클루십은 엠블럼이 10개월 본넷 엔진 후드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익스클루십입니다 8,390만원 월 납입금은 110만원 E300 4매틱 AMG 라인 111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심히 보실 것은 벤츠 바로 GLC 300 4매틱입니다 2020년식입니다 7,220만원 93만 6,800원입니다 아우디 A4 53만원 여기서 유심히 또 보실 게 BMW가 되겠습니다 BMW 320 GT 61만원입니다 X2 58만원 X4 94만원 X5 X 라인입니다 133만원 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렌즈로바 이보크 85만원입니다 그리고 BMW 730D가 소량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168만 7천원입니다 이 가격은 지금 남아있는 소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새로 입항되게 된다면 가격은 틀려질 것입니다 한참 인기 절정인 차량이죠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저번 달에 85만원이었는데 조금 2만원 정도 상당 올라갔고 아우디 A6 84만원 미니 클럽맨 48만 5천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약간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변동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이 좋아지면 더 가격은 내려가고요 프로모션이 나쁘다 그럼 가격은 조금 올라갑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산차도 시청자분들이 요청이 많아서 제가 역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 현대 코나 가솔린입니다 특판입니다 특판 터보 1.6이에요 월 28만 7천원입니다 소나타 32만 5천원 제네시스 GV80 아주 인기 절정에 있는 모델입니다 6,580만원 스탠다드 모델로 했을 때 98만원입니다 그리고 K5 32만 6천원 K7 45만원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60개월 위에 내가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잔존가치가 40에서 최고 47%까지의 잔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잔존가치를 갚으시면 내 차가 되고 반납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제로플랜의 특징이 뭐냐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고소득자가 최대 3천만원까지 세물을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 번호는 허자나 하자나 호자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존가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잔존가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상품이니까 빠른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차 2월 프로모션 제로플랜에 대해서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지금 신차 상품 정보도 나와있고 투아래, GLC 이런 모델들이 줄줄줄 연이어 제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제일 자신있는 BMW, 벤스, 아우디 수입차 전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취합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산차 역시 프로모션 갈 예정이니 국산차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